그래서 제가 민떼에 찍을게요 배송이 지금 처음 하던데? 한주인 콜라보 예쁘다! 감사합니다! 안녕! 너 또 왔어? 너의 맘, 맞어? 예! 아 이게 사람의 다섯 명이라서 잘 안 나가네 바이바이 좋은 만나서 만나요 뭐 이런 아침부터 저기서 공연을 하나봐요 엄청 뚱뚱뚱거리네 아무튼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만난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겠는데 저도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그냥 이 친구들이 좋은 데 데려올 테니까 믿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친구들 만나러 가볼게요 아니 원래는 저 공원에서 만나러 가겠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도로가 막혀와가지고 차가 못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하는데 헬로우 마이 샤드 헬로우 이즈다 카인다 페스티벌?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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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pers 사물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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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진짜 여기 약간 동화 속에 나오는데 같아. 오늘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우물이야. 아, 아닌가? 처음 봤을 때는 때, 이건 죽을 사람이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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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아니. 그리고, 저기 아래에. 이게 벌통이래. 지금 안 쓰는 거 같죠? 네, 네. 여기가 와인 전환소예요. 네. 웨딩? 축하하합니다. 아, 디테일은 그거네요. 아. 와인 전환소에 뒤에가 이렇게. 후드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도 그냥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관리를 안하나? 아니면 지금 철이 아닌가? 포도가 다 이렇게 시들시들하네, 쪼끄만해 여기는 가요사이트 있는 것 같죠? 아, 유명한 교회인가봐요 이게 아무튼 재건축 했다는데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 이게 또 우물인가봐, 물레방인거 아는데 여기서 물나 오나보네 일어나요? 아, 예 이게 드림커버? 네, 드림커버, 예 깨끗하긴 하네 깨끗하긴 해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 넌 먼저? 넌 먼저? 넌 젠틀맨 넌 젠틀맨 넌 젠틀맨 넌 젠틀맨 넌 젠틀맨 재미있어 사실 물이 씻고, 컵이 너무 닦아 근데 여기 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나? 잠겨있는 것 같기도 하긴 아, 문이 여기 있구나 문이 그정도 깨끗이 났네 여기 오니까 약간 동심으로 들어간 것 같아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에 내가 들어온 느낌? 그럼 이제 바른데로 가볼게요 오, 이런 숲길을 지나가야나 본데? 여기에 무슨 호수같은게 있네 보면 피래미도 엄청 많고 오리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선탠하시는 이야, 그늘이 있는 적당한 사업 깊이 나게 좋은 바로 앞에 이렇게 호수가 보인다 아, 전 차 마시러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준비하네, 다도를 희일에 입은 흰색 그냥 흰색 그냥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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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들고, 제가 댓글를 드릴께요 첫째는 버린대요 이렇게 향이 더 풍부해졌어 야, 무크라인 사람한테 다도를 매웠지 주자, 물을 마주시기 바래요 물을 마주시기 바래요 물을 마주시기 바래요 물을 마주시기 바래요 침이 도착하여 그리고 여기 작은 고양이 그리고 물을 보기에는 물을 마주시기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주시기 바래요 맛도 너무 좋아 두 차라리? 왜 오늘 저녁에 뵙는다? 그녀는 뭐지? 미니어보도가? 이 호텔은 소위의 유니언입니다 소위의 유니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히스토리의 문화의 소위의 유니언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히스토리의 유니언을 잊지 못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문제 몰두부 사람들이 측정하는 골칫 덩어리 설마 또 여기 가나?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뭐 먹냐? 소스 골칫 덩어리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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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진짜 이상한 맛은 아니고 안 맛도 안 나요 근데 식감이 좀 그렇군 파이크 퍼치라고 농후가 생선이라는데 특히 파이크 특히 그래 네 감사합니다 더 좋아해? 왜? 왜? 납리를 싫어해? 아니 아는 그 음식이 싫지 않지 너는 그 음식을 다 좋아하지? 아니 싫어 왜? 킁킹 아는거? 이걸 좋아해? 예 당연히 좋아해 근데 이 음식은 좋아해 한 번 변호사 너는 맛있어 잘해 거기서 보기 때문에 왜? 여기에서 오래 볼털 도전 여기에서 가 여기가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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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즈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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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집에서 어? 아직 받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이 친구들 고맙네. 어제 제가 저녁 샀다고 자기들이 계산하려구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필요해요. 한국에서는 커피를 먹어야 해요. 이게 그냥 거주단일같은데? 여기 카페가 있어? 여기 카페가 있어? 여기 카페가 있어? 여기 카페가 있어? 여기 카페가 있어. 카페가 있어.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아보이는 아파트에 앉아갔네. 여기 가정집은 처음 와 봤는데? 오, 샤워. 아랫샤! 10학년. 와, 이거 아홉. 이 날은? 택배가 잘 될까요? 네. 한국에서는 유럽이랑 일본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일단 이게 주방.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집은. 아, 여기 여기 발코니. 와, 좋은景이야.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버튼. 여기 아이들이 집에서 퀄리티 를 봅니다. 방에서 퀄리티 를 빼내는거구나. 퀄리티 를 빼내는거구나. 퀄리티 를 빼내는거구나. 퀄리티 를 빼내는거구나. 메인 안방. 여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깝다. 그리고 위에 위에 올려주세요. 아아아아앜. 아하하하! 이 정도는 관계를 보고 아시겠죠? 네, 이건 이유라고 매우 기쁘게 해요. 아, 오케이. smart 그것은 젤야 잘 먹겠습니다 좋은 영상 깔대기에 따라서 맛이 다르대요 이렇게 갈수록 더 진한 맛이 나는데 에이스가 없어 사워하다 그래도 괜찮네 역시 커피나 아이스티 커피나 아이스티 커피나 아이스티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다 3개 다 3개 다 3개 너무 많다 이 집에서 구입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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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구입한다고 얼마나 가격이야? 너무 비싸다 왜냐면 이 집에서 여기 이 집에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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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그리고 300 이 집에서 450 2개 2개 그래서 이 집에서 많은 Ukrainer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이 집에서 가격이 높은 가격이 높은 아 근데 제가 여기 구글를 했을때 몰다비아 사람들의 가격은 400달러 맞나요? 네 돈이 많아서 돈을 빼면 돈을 빼면 정말 나쁜 상황 이게 다른 집에서 네 뭔가 더 진한 느낌이야 냄새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더블에스페레스 더블에스페레스 똑같은 커피빈을 써도 어떤 디바인테스는 달라진다는 이동도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눈을 필요한다고 아 너가? 네 와 이 친구도 결혼 전에는 코스프레이를 엄청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끊었다고 하네 오늘이 코스프레축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친구둘명이 또 코스프레하려고 옷 갈아입고 중이어서 옷 갈아입고 나면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우 중국어? 네 중국어? 네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왜? 한국어 오케이 진짜 연기까지 좋아요 어제는 할리킨 액션하던 애가 지금은 이렇게 보자고 완전 조신하게 하하하하 야 이거 앉는 것도 쉽지 않네 얘네 코스프레이가 뭐 이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코스프레이를 하는 건가 진짜 이거는 한 중 일 다 묻었어 한중일 콜라보 하하하하 와 내가 여기를 또 할 줄이야 이 정도는? 30 아 30 오케이 이 분이 마음에 드셨나봐 와 와 와 예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저런 거 코스프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입을라면 진짜 만드는 것도 고생이고 입는 것도 한 2, 3시간 걸리지 않을까 선조림도 있어요 와 와 여기는 두번째 오는 건데도 적응이 안되네 진짜 오 오 네 괜찮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두두두두두 와 Indicado 안녕 안녕하세요 그때 아 오 오 네지코다 오 유 패 네! 옷을 변경하자? 네! 제니스입니다. 오늘 제니스! 네지코야? 네. 너는 네지코야? 네. 네. 아니. 친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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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글쎄.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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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왔어요. 두 분이 왔어요. 네. 여기가 왔어요. 네. 갑자기. 뭐야. 피워하는 안겨서. 할 거 놀랐는데. 어제 만났던 친구였죠. 아. 유튜브에서 만나요? 네. 유튜브. meglio. 네. 좋아요. 어제 만났던 친구였어요. Ding DongMel 플 equipo. 넌? 네. 정말? 네. our ء Guardaras. 이 Avoid. 몰라. 왜 Shortly? Why? 이 녀석이 정말 귀여웠다 너 정말 와인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내 이름이 뭐라고? 저는 니코 니코 사진을 찍을래? 당연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안녕ставля 좋은 하루 되세요 너도 당신도 혹시 드세요? 정말 problem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는 뭐 하는지? 그냥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행을 하고 싶어요 네, 원해요 그럼요 지금요 아니요 당연히 지금요 내일에 가고 싶어요 정말요 내일에 가고 싶어요 어떤 곳이? Odessa 오늘 아침에 가고 싶어요 오늘? 내일에 가고 싶어요 저기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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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시간에 시간에 가고 싶어요 사실은 안타깝게 아니요 어떻게 네가 찾고 싶어요 오늘 밤에 가고 싶어요 정말요? 혹시 그의 destiny? 죄송합니다 오늘 밤에 가고 싶어요 오늘 밤에 가고 싶어요 오늘 밤에 가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알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 저는 오세요 다음에 만나요 와 미쳤다 진짜 이런 코스튬은 진짜 와 근데 여긴 더 미쳤어 와 이거 진짜 미쳤어 이거 진짜 미쳤어 와우 드리플 오우 와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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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이 코스튬 축제가 일 년에 한 번만 열렸는데 올해만 특별하게 일년에 두 번 연속을 연기는데요 이틀 연속해가지고 그래서 애드리드 아 이틀에서 다 오네 진짜 나이스 파이크 족코 류류리 족코 와 이게 진짜 코스튬이지 또 출리 출리 예방겔윤 아 예방겔윤 나이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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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스티보 크라스티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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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도 막 다양한거 봤더니 그게 그거 같아 이제 더 물랍지도 않네요 이 친구들은 또 막 여러가지 사진 찍으려고 갔어 고? 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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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들은 다시 옷 갈아입고 온대요 10분만 기다리라는데 과연 10분만에 올 수 있을지 그나저나 여기 뭘 더 봐도 추차되랑 지금 여기 추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예아 다리 났어 다리 났어 와우 보니깐 차 번호판에 다 써있네 국가명이 여기는 우크라이나 이쪽은 몰도바 여기 몰도바 출산렬이 좋나봐요 애기들이 엄청 많네 신나보러 오 살랫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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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원 잘 되어있네 여기 보면 이렇게 베스트풀한 데도 있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숯볼도 있어요 숯볼도 있어요 살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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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네 유튜브 와우 무슨 채널?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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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야외 택시감도 있고 이 왼쪽에는 베림턴 장 오오 뭐야 와 와 여기 실제로 처음 봐 와 총알 요리 쿄의 맛이 다양하게 있어요 피스타시 피스타시 네, 피스타베리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라서 3뼈 없어요 맛있어 얼마나 치즈? 3뼈 1뼈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후에 5인명이 있네 엄청 크다 이거 보니까 앞에 2명만 해라간거 같은데 아 2명 아 이게 사람의 5명이라서 잘 안나가네 힘들다 좀 미는게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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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집에רא는데 왜냐하면 아 여러분 organizations 네가 Sånt사 물론 왜 이렇게 왜 안돼 왜 이럴수나? 아 이거 타다가 나무에 걸렸나봐요. 그래서 타는 나무에 걸렸나봐요. 아아, 워킹. 아아. 아, 워킹. 아아. 디노, 디노. 여기는 대부분 메뉴얼크리에 있네, 코드 스캔으로. 아, 루마니아나 러시아어라로 걸리네. 한 번으로? 비어? 비어. 비어. You look like a sad, because we are living now. Yes. Yes? Yes. Don't cry. Please, don't cry. She said that when she will be in the bus, she will cry. In the bus. 이 맥주가 여기 가게에서 만든 거래요. Lavanda. 와, 이 텐산 엄청 많다. 진짜 먹어본 맥주 중에서 텐산이 제일 많아. 샹그리아. 와우. 도둑아. 이것도 여기에만 없는 음식인데, 돼지기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랑 약간 이런 망 같은 것 같아. 음, 돼지기. 음, 엄청 부드럽다. 잡녀도 안 나, 이거. 한국 사람들이면 다 좋아할 맛이에요. 약간 베이스가 굴소스 베이스네 이거. 네. 음, 엄청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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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근데 또, 그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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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데이크가 와.. 넌 어떻게 레스토란드 알려 GIVE까요? 너와서 어떤 planned egg이 lose? 넌 모르겠어. 근데 사용부정도 이 빽은 죽을거예요. 월요일이. 월요일이. 월요일이야. 월요일이야. 월요일이갈래요. 우린 칼이도 놓고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것이 바로 팥챠푸이 이 배이프를 죽일거에요 너는 이 배이프를 죽일거에요 난 이 배이프를 죽일거에요 난 이 배이프를 죽일거에요 아 이렇게 노릇을 터뜨려가지고 배에 비우는구나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근데 이건 진짜 안 맛있을 수 없지 근데 이 배이프를 죽일거에요 딱 예상하는 그 맛이에요 근데 안 맛있을 수 없을거에요 이거 좀 먹어봐요 좀 먹어봐요 괜찮아요 정말 달콤해요 이게 뭐에요? 이 배? 이 배이프를 썰어 그리고 애플로 이게 뭐에요? 폴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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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아~~ 세이 아~~ 네 음 고추고 고추고 가자 나 안 돼 오늘 마샤가 하루종일 애가 되게 힘을 얻겠더라구요 알고보니까 떠나기 싫어가지고 그런거였어요 저기 보이는 저 버스 타고 안되요 우크라이나 저장 때문에 비행기로는 못가고 여기서 몰도바에서 저까지 하는 버스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람도 엄청 많네 우리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도 엄청 많나봐요 버스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도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가는게 그렇게 막 심각하지만 않은거 같아요 다들 그냥 다들 저렇게 캐리아 끌고 오니까 잠깐 여행이 오는 느낌이야 다들 진짜 헤어지기 아쉽나봐요 오늘 하루종일 조용히 말았더니 이제 막 떠날 시간 됩니까 참아왔던 말을 다 서른 400라이나 우리가 오龍에 있는 곳에 온다 아마 500라인에 있는 거에요 아, 500라인2 근데 내 pas모를 얇게 못해 전혀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만나는거에요 잘 만나고 싶어요 다행히 잘 만나게 되세요 어데사에 반가워 네! 내가 다시 주자 안녕 안녕 오오오오오 간다 진짜 간다 와아 네. 울어. 네. 울어? 네. 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버스를 다 등록해 나간다거든요. 근데 아직 출발까지 한 20분 남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먼저 탁스 한번 들어가서 가니까 우리한테 눈물 흘리는 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진짜 우연하게 거울에서 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틀동안 거의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붙어있으면서 전이 많이 들었는데 네. 아쉽네요. 아무튼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버스도 한번 같이 데려갔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나왔어. 오오. 아멘